자 반갑습니다 여러분. 파이널입니다. 우리가 이제 마무리를 좀 해야 되는데 제가 마무리 강좌는 이제 9월 30일 날 오픈을 할 겁니다. 오늘은 29일이고요. 내일 바로 오픈을 할 거고 일단 오늘 저번 주부터 좀 촬영을 해놔서 차례차례 올려 드릴 겁니다. 중요한 거는 마무리를 촬영하는 이유는 여러분들께 뭘 말씀드리고 싶냐면 6월 9월 평가원과 관련된 기본적인 출제우도 자체를 반복적으로 좀 연습시키고자 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철저하게 기본기스럽게 수업을 할 겁니다. 제가 작년에 인강하기 전에 현장에서 뭘 했었냐면 6월 9월에 나왔던 기본기들을 가지고 나서 공부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실전 연습을 하는 것도 당연히 하긴 했지만 메인을 두는 거는 기본기스럽게 공부하는 걸 계속 연습시켰고요. 결국은 마지막 가서 수능 날 어려운 질문을 만나거나 힘든 질문을 만났을 때 우리가 기본기로서 접근할 수 있는 힘 자체가 길러지면 여러분들이 공부할 때 큰 힘을 받을 수 있을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제가 실전을 위한 최종 점검으로는 기본기를 다지는 방향으로 수업을 좀 하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 봅시다. 어, 요겁니다. 일단 제가 6월 9월 평가원의 특징 자체를 좀 설명을 드릴 건데 포인트는 시가문학을 좀 먼저 볼 건데 자, 6월 평가원은 문제를 구성함에 있어서의 구성력이 엄청 좋습니다. 포인트는 보기를 기준으로 선택지가 구성되고 보기를 기준으로 지문이 만들어지는데 모든 문제와 모든 선택지를 구성할 때 핵심은 대부분은 요 때 포인트는 보기랑 선택지에서 만들어진 요 기준 안에서 움직였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여러분들이 9월 평가원과 기준을 잡고 비교를 했을 때 가장 중요한 건 문제를 구성할 수 있는 능력 자체가 6월 평가원이 더 낫다는 걸 좀 확인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초반에 시가문학을 할 때는 문제를 구성했었던 이 6월 평가원과 관련된 지문 자체를 통해서 연습을 좀 하겠습니다. 됐죠? 그 다음 9월 평가원은 제가 평가원 해설하면서도 있겠지만 자, 보세요. 단순히 학생들이 상황을 이해하거나 혹은 맥락을 이해하는 친구들이 문제를 맞추기는 했겠습니다만 제 생각에는 잘못 파악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문제를 풀 때 북방을 떠났을 때 내가 슬픈 거야, 나무가 슬픈 거야?로 고민했던 친구들은 기본기가 부족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두 번째, 물고기를 보고 화자의 실인정서를 떠올리는데 그 실인정서라는 건 물고기들이 나를 보고 못 알아봐서라고 생각했으면 기본기가 낮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포인트는 단순히 상황과 맥락을 이해하는 시험이 아니라는 걸 기준을 주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디테일한 기준 자체를 잡는 연습을 좀 포인트를 시킬 거고요. 그래서 결국은 이 디테일한 기준은 선택지를 묶어가는 힘 자체가 중요한 것이고 이 선택지를 묶어가는 힘 자체는 제가 항상 수업할 때 범주화라는 단어로 가르칩니다. 이걸 좀 연습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죠? 올해는 문제의 구성력, 6월이 갖고 있는 문제의 구성력과 9월이 갖고 있는 디테일하게 기준 잡는 연습 자체를 문제를 내버린다면 시험이 쉽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기본기를 좀 연습하셔야 됩니다. 됐죠? 자, 그다음 3문은 6월 평가원에서 인물 간의 관계가 변화하는 건데요. 제가 이거는 작년 수능을 대비하면서부터 엄청 강조했는데 인물 간의 관계가 변화하는 건 올해 엄청 중요합니다. 됐죠? 그리고 이 변화라는 거는 평가원이 보이는 특징은 단순하게 변화라는 단어를 쓰지 않습니다. 아빠에 대한 부정적 감정이 응고됐습니다. 그러면 그 부정적 감정이 응고된 걸 재응고화 시킵니다. 알겠죠? 그러면 자, 부정적 감정을 재응고화 시켰기 때문에 무슨 쪽으로 바뀌는 거예요? 긍정적으로 아빠와의 관계가 뭐합니까? 변화시킵니다. 이 변화라는 단어를 이 단어로 바꿔서 썸지 씁니다. 알겠죠? 자, 출제의도는 현대소설은 인물 간의 관계가 변화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알겠죠? 이것도 출제의도가 있습니다. 됐죠? 자, 그다음 포인트는 두 사건의 공통범주를 잡아놨는데요. 이게 6월 평가원에 나왔던 이대봉전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대봉전을 읽을 때 지문의 상황 파악이 안 됐기 때문에 상황 파악을 하느라 출제의도를 놓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중략 부분 아랫부분에서 이대봉 사건에서의 상황 파악은 메인 포인트가 아닙니다. 이대봉전은 중략을 토대로 자, 보셔야 돼요. 이게 서로 다른 두 사건입니다. 중략을 토대로 위 사건에서는 장혜환과 아랫사건은 이대봉이 나왔는데요. 둘 다 공통범주는 공적으로 업을 쌓고 무슨적으로? 사적으로 복수합니다. 간정난신 왕이한테 복수합니다. 이게 공통범주입니다. 제 생각은 이 공통범주를 잡는 것을 놓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파인할 때는 이 공통범주를 잡아가는 힘 자체를 기르셔야 돼요. 알겠죠? 자, 그다음 9월 평가원은 처한현실 혹은 장르적 특징입니다. 고전소설은 장르적 특징이고 현대소설은 처한현실인데 제가 고전소설 장르적 특징을 뺀 이유는 춘향전을 너무 쉽게 냈기 때문에 그건 출주도가 없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핵심은 처한현실 제복을 입습니다. 복제입니다. 알겠죠? 그리고 여러분 이 조건부 보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이게 올해 가능성이 있습니다. 알겠죠? 이건 제가 강의를 준비하면서 느꼈던 감정인데 올해는 보기범주의 없는 조건부를 서술할 가능성이 너무 높기 때문에 이거는 현대소설 31번 문제는 절대로 가볍게 보시면 안 됩니다. 알겠죠? 됐죠? 자, 이 방향을 분석해서 수업해드릴 겁니다. 됐죠? 자, 그다음 가나 지문은 6월 평가원에서 보이는 특징에서 가나 지문은 A어인데 A어 지문에서 가장 중요했던 건 시간부사입니다. 자, 전통에서 도덕용어에 대해서 전통은 참 거짓, 객관적으로 접근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시간부사가 뜨면 바뀌어야 됩니다. 그러면 전통에서 현대로 바뀌어야 되고 객관에서 뭐로 바뀌어야 되냐면 주관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됐죠? 그래서 이게 객관, 주관이라는 범주로서 무슨 관계입니까? 상대와 관계입니다. 알겠죠? 이거를 많이 연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독서는 제가 수업 이따 또 말씀드리겠지만 문제풀이보다 더 중요한 건 지문 분석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제가 지문 분석을 수능 기출을 토대로 디테일하게 양식해드릴 건데 이 기본기가 어디서 나왔는지를 공부하셔야 됩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 두 지문의 공통 범주가 있는데 그 공통 범주를 토대로 비판하라는 구조입니다. 그런데 A어는 이 공통 범주가 안 보였을 겁니다. 알겠죠? 왜 안 보였냐? 출제 의도를 놓쳐서 그래요. 아시겠죠? 자, 이거는 제가 수업 시간에 아도르노 지문을 토대로 설명을 드릴 건데 9월 평가원 분석 지문을 통해서 제가 말씀드렸던 건 뭐냐면 9월 평가원 분석 지문에서 아도르노를 통해서 이 공통 범주를 주는 거는 의의입니다. 알겠죠? 의의입니다. 가 지문에서 아도르노를 대한 의의를 주고 나 지문에서 아도르노를 의의를 비판합니다. 알겠죠? 요구조입니다. A어 지문의 핵심은 A어의 주제를 주고 A어에서 있는 의의를 빼버렸습니다. 빼놓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 핵심 범주는 의의를 통해서 비판할 걸 낼 가능성이 높습니다. 알겠죠? 오케이? 자, 그 다음 독서 다 사회법 지문에서 포인트는 과두제였습니다. 6월 평가원은 과두제입니다. 그러면 똑같아요. 일부 소수에게 권력이 집중됩니다. 모든 주주가 균등합니다. 상대가 잡는 겁니다. 알겠죠? 그 다음 공통 범주는 나중에 설명드릴게요. 자, 그 다음 9월 평가원은 개념 정의를 토대로 논제 나열했는데 공정거래법은 개념 정의가 두 가지가 나오고요. 그 두 가지에 대한 개념 정의를 토대로 논제 쭉 나열합니다. 별로 어렵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포인트는 상대에 잡는 겁니다. 알겠죠? 요 기본기를 우리 함께 시작해서 배웠던 걸로 계속 연습시킬 겁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 과학기술 지문이 갖고 있는 특징은 6월 평가원은 과정에 집중하는 건데요. 자, 플라스틱을 조형할 때 조형할 때 핵심은 과정이었습니다. 6월, 됐죠? 자, 그 다음 9월은 블록체인에서는 승인하는 과정이 출제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맨 마지막 단락을 토대로 문제를 어렵게 냈습니다. 이 마지막 단락을 토대로 내는 게 나올 겁니다. 그러면 6월 평가원에 나왔었던 플라스틱을 조형하는 과정과 6월 이것과 9월의 마지막 단락을 혼합해서 문제를 낼 겁니다. 난이도가 높아질 겁니다. 아시겠죠? 요 두 개 분석하는 걸 연습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됐죠? 자, 이게 6월, 9월 평가원의 특징입니다. 그러면 수능은 요런 식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보기 문제를 토대로 연결되는 구조성입니다. 포인트는 보기 문제를 토대로 남은 문제를 선택지를 소거할 때 지문을 읽으면서 보기를 토대로 지문을 읽으면서 선택지를 소거할 때 지문 보셔야 돼요. 보기랑 선택지를 토대로 지문 보시는 겁니다. 지문 보실 때 다른 문제를 풀 때 유기적으로 연결될 겁니다. 시험 보실 때 문학 문제를 다 풀고 다른 세트로 넘어갈 때 현대시 풀고 고전시가로 넘어가든 현재시 풀고 독세로 넘어가든 문학은 한 세트를 풀고 넘어갈 때 연결되어야 됩니다. 모든 문제가 하나로 통합되는 느낌이 없으면 틀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알겠죠? 요 구조적 연결성을 보셔야 됩니다. 됐죠? 자, 말씀드렸죠? 감상의 적절성 문제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잡지 않으면 올해 9월 모의고사처럼 내가 슬픈 건지 나무가 슬픈 건지를 헷갈리면서 정답 고릅니다. 아시겠죠? 북방울 떠났을 때 내가 슬픈 거야 나무가 슬픈 거를 놓치면 안 됩니다. 됐죠? 자, 그 다음 독서는 자, 다시 첫 단락이 제일 중요하고 첫 단락의 기준 잡는 연습을 엄청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첫 문장을 토대로 글을 만들어가는 게 요즘 트렌드입니다. 해서 첫 단락과 첫 문장의 기준 잡는 연습을 무조건 하십시오. 아시겠죠? 불안하시면 평가원 문제 다 보십시오. 첫 단락, 첫 문장에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글의 흐름대로 갔는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십시오. 꼭 보셔야 됩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 그래서 제가 이 교재는 문학은 시가문학과 산문문학으로 나눴는데 똑같이 풀 겁니다. 아시겠죠? 자, 사관학교까지 풀 건데요. 사관학교까지 풀어드릴 건데 똑같이 풀어드릴 겁니다. 6월, 9월에 나와있는 기준대로만 풀 겁니다. 아시겠죠? 자, 산문은 말씀드렸지만 인물 간의 관계와 처한현실을 파악하는 현습이라서 고1, 고2 지문 중에 여러분들이 안 봤을 지문인데 처한현실을 파악하는 연습을 할 때 가장 직관적으로 기본기를 다질 수 있는 건 고1, 고2 지문입니다. 알겠죠? 해서 고1, 고2 지문에서 처한현실 잡는 연습 장례적 특징 잡는 연습 할 거고 인물 간의 관계 보는 거 할 거고요. 핵심은 관계가 뭐 되는 게 중요합니다? 변화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걸 절대 놓치시면 안 됩니다. 알겠죠? 오케이. 자, 그래서 6월, 9월 분석을 바탕으로 한 연습이고요. 우리 함께 시작 독서처럼 저는 지문 분석하는 훈련을 할 겁니다. 문제는 거의 없을 거고요. 사관학교 문제가 세 지문이 들어갔고 과학기술 지문 중에 상대적 서술을 연결하는 것도 넣어놨습니다. 단, 나머지는 전부 다 지문 분석입니다. 아시겠죠? 우리 함께 시작에서 배웠었던 지문들 우리 함께 도역에서 배웠었던 지문들을 올해 평가원대로 분석할 겁니다. 됐죠? 자, 그리고 첫 단락 및 첫 문장을 토대로 하는 지문 읽기 연습을 무조건 할 겁니다. 알겠죠? 독서는 이렇게 할 거고요. 자, 문학은 말씀드렸죠? 자, 독서는 이렇게 할 겁니다. 됐죠? 자, 그다음 강의 업로드는 일단 여러분들이 파이널 때 학습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제가 많이 올릴 거예요. 그래서 일주일 동안 하면 4주 동안 올릴 건데 여러분들이 불안할 것 같습니다. 마지막 주 들어가면 시간이 없을 것 같으니까 일단 촬영은 목요일과 토요일, 일요일 촬영을 할 거고요. 목요일 날 촬영하려면 금요일 날 업로드할 것이고 토요일하고 일요일 날 촬영하면 한 번에 월요일 날 업로드하면 양이 너무 많을까봐 월요일과 목요일에 나눠서 업로드할 겁니다. 만약에 어? 선생님 저는 공부할 게 좀 많아서 국어 공부를 좀 빨리 하고 싶습니다. 라는 건의가 들어올 수 있으니까 상황 봐서 제가 한 번에 다 올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최대한 최대한 10월이 가기 전에 업로드할 거고요. 여러분들이 10월 전에 제가 업로드를 완료해서 11월 첫 번째 주까지 두 번째 주까지 마지막까지 공부할 수 있는 힘 자체를 길러드리기 위해서 최대한 빠르게 업로드하겠습니다. 됐죠? 자, 그 다음 이렇게 봅시다. 1등급부터 3등급 학생은 9월 모의고사가 쉬웠기 때문에 1, 3등급 사이는 별로 큰 구분이 안 됩니다. 그러면 이분들은 어느 정도 기본기가 좀 돼 있다고 보시기 때문에 만약에 6월, 9월 분석 강좌를 안 듣고 이 수업을 들으면 어차피 듣게 되실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저는 6월, 9월 분석 강좌랑 이거를 병행해서 같이 가시길 원합니다. 알겠죠? 해서 만약에 제가 마무리 강좌에서 시가문학을 하고 있으면 여러분들은 6월, 9월 분석 강좌에서 시가문학을 공부하면 돼요. 알지겠죠? 그 다음에 만약에 산문문학을 하고 있으면 6월, 9월 지문에서 산문문학을 공부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이 분석하는 강좌를 꼭 같이 들어주시고요. 자, 3등급 이하 학생들은 기본기가 부족한 거기 때문에 제가 원하는 건 우리 함께 시작 압축 버전이 있어요. 문학에 이거라도 꼭 공부하십시오. 이게 14강인데 아시겠죠? 이거라도 꼭 공부하십시오. 이거 하시면서 같이 들으십시오. 알겠죠? 어차피 6월, 9월이 나왔기 때문에 출제도는 다 등장한 겁니다. 등장했으면 그 출제도에 맞도록 다시 공부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압축 버전은 제가 6월 평가원 끝나고 6월 평가원에서 나왔던 범주 안에서 서술한 거기 때문에 그 기준 안에서 촬영한 거기 때문에 9월하고 연결되게 살짝 촬영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이거라도 꼭 공부하십시오. 알겠죠? 이거 하면서 따라오는 겁니다. 같이 독서는 우리 함께 시작 독서처럼 하십시오. 제가 문제를 푸는 건 여러분들이 어차피 사설이나 기출을 일주일에 한 인도에씩 할 거기 때문에 글 읽는 기본기가 부족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기본기를 다지기 위해서는 우암시 독서를 같이 하십시오. 알겠죠? 도움 되실 겁니다. 어차피 그동안 공부를 안 하고 논 게 아니기 때문에 혼자 공부를 뭐든지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 혼자 공부한 거를 제가 가르쳐 드리는 방향으로 다시 읽으면 글이 새롭게 보일 거예요. 그 새롭게 읽는 방향으로 제가 다시 마무리 수업에서 할 겁니다. 알겠죠? 이거를 좀 같이 하십시오. 됐죠? 자, 그 다음 마무리하겠습니다. 이게 제가 어 수능 보기 직전에 10년 전에 정확하게 2014년도에 수능 보기 직전에 썼던 글입니다. 어 이게 수능 보기 전날 제 마지막 파인할 때 마지막 음 계획표에서 마무리할 때 썼던 단어입니다. 시간을 흐른다 그리고 흘렀습니다. 어 그리고 지난 시간을 돌이켜보면 행복했습니다. 왜냐면 공부만 할 수 있었기 때문이죠. 어 캐스테에서 제가 말씀을 많이 드렸지만 저는 돈이 없고 가난했고 어 공부를 못했던 학생이기 때문에 공부만 할 수 있는 환경 자체를 나한테 주면 어떻게든 성공할 수 있다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간은 흘렀고 지금도 그리고 흘렀습니다. 지난 시간을 돌이켜보면 행복했습니다. 공부했으니까 그리고 내일은 오늘보다 더 뭐 할 겁니까? 행복할 겁니다. 왜? 내일 수능 대박 날 거니까. 아시겠죠? 그러면 어차피 또 시간을 뭐 하죠? 흐르게 됩니다. 아시겠죠? 그럼 지나고 나서 수능이 지나고 나서 보면 흐른 겁니다. 그럼 다시 수능이 끝나고 난 이후에도 다시 뭐 할 거죠? 행복할 거죠. 이렇게 가는 겁니다. 아시겠죠? 마무리입니다. 마무리는 불안하시고 엄청 힘들 겁니다. 그러나 생각하세요. 어차피 시간은 흐를 겁니다. 그리고 수능을 보는 순간의 시간도 흐를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그 시간이 흘렀을 때의 삶을 다시 보시면 행복해셔야 됩니다. 알겠죠? 공부는 행복하려고 하는 거고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행복을 공부를 통해서 얻어지는 나의 삶의 가치관으로 바꾸셔서 여러분들이 공부의 가치관을 아시고 공부를 통해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제가 마무리까지 도와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어차피 우리의 시간은 흘릴 겁니다. 그리고 그 시간은 우리 편일 겁니다. 아시겠죠? 우리 편으로 만들어 봅시다. 됐죠? 자, 화이팅입니다.